안녕하십니까 참좋은은행 기업은행의 2017년 준정규직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릴 인크루트의 대표 컨설턴트 구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자기소개서가 지금 공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요.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향후 은행원으로서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1000바이트 500자 정도 수준이고요. 먼저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기업은행은 특수은행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점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라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셀프 캐릭터 분석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산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IBK 기업은행에서는 지금 어떤 롤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준정규직은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점들을 모두 파악했을 때 그때 지원 동기가 명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 점들이 본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차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준비하셨던 개인적인 역량과 그리고 직무를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은행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준정규직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런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출제자들이 의도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인데요. 지원 동기가 너무 무난해지면 무난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남들은 모두 다 할 법할 만한 그런 너무나 평범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지향을 해주셔야 하면 됩니다. 지원 동기가 지원 동기와 그 차별화된 강점 두 가지를 지금 물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딱딱 정확하게 명백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 차별화된 강점이라는 것은 역량이라고 치환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원자의 캐릭터와 직무 이것들을 연결할 때 직무를 필요 역량을 매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량이라는 것은 은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준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요약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체력과 인내심, 추진력, 팀워크, 실행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을 놓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합격했던 친구들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원 동기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고객을 가족처럼 대할 힘,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런 도발적인 문구를 자기소개서에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럼 우리 회사 대출 좀 많이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는 이 대화를 통해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고민하시는 마음이 전해졌다. 이런 걸 느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중소기업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1위인 기업은행에 인턴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했던 내용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체 사업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IBK 기업은행의 꼭 입행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다고 지원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별화된 강점으로 성장할 힘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누구에게 보탬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행복과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힘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나 상담 업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포부 아닌 포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확신한답니다. 은행원이 되어서 고객에게 보탬이 될 때 뿌듯한 희열을 느낄 것이고 이는 내실이 있는 은행원으로 성장할 힘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진정성 있는 행원으로 성장할 의지가 나는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원 동기로 변화의 아이콘 IBK 기업은행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업은행은 굉장히 리테일 금융을 강조하고 있고 핀테크적인 부분 그리고 해외 진출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점들을 이해를 하고 이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특징적으로 타행에서 실시하는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면과 비대면 채널의 혁신과 비이자 마진의 변화를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과 기업은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기업은행이 선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자 마진이 확대가 되고 고객의 접점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이 문화 컨텐츠 금융부 운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금융, 금융을 넘어서 고객과 소통하는 실질적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은행 그리고 이 기업은행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수신 부분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희망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특징적으로 수신 부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행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수신 부분 그러니까 중소기업 금융만 했던 은행에서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신 부분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희망한다라고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두 번째로는 차별화된 강점으로 비전을 공유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핀테크 중심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요.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영업점에서 실천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타행에서 실시하는 그 핀테크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채널의 혁신으로 영업점의 위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고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고차원적 니즈 해결은 행원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그런 행원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그런 행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성취한 경험은 무엇이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술하십시오. 똑같이 천바이트입니다. 이것들을 물어본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취라는 것은 열정과 노력의 현실적인 결과물입니다.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성취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과거의 성취를 경험했던, 성취를 이뤄냈던 친구는 미래에도 그런 성취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출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는 목표라는 것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달성해내는 실행력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성취라는 것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점을 한번 챙겨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과거에 했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우 식상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취는 사실 성취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본인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취한 경험과 변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가지 명백히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성취, 보통 많이들 생각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 고려하시지 마시고 보시면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성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했던 친구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컴플레인 매장을 어떤 특정 지역의 이득 매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갈식으로 본인의 성취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조직의 목표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열정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성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케이스를 살펴보면 제빵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앱을 런칭을 했는데 매출이 저조한 소형 가맹점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걸 느꼈고, 여기서 계산을 할 때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했더니 계산 지원으로 컴플레인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일은 제품 네임택의 할인 금액을 표시하는 시각적인 홍보로 홍보 방식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추가 아르바이트 한 명을 더 배치를 해서 계산을 할 때 앱을 가입하는 것을 유도했고 가입 안내 가이드도 직접 작성해서 실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소형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2위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느꼈던 것은 목표를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변화한 향후의 어떤 다른 프로모션에서도 전략적인 사고와 실행으로 완판을 기록했다.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본인의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친구의 합격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네 소제목이 비욘드 금융을 실행하다. 금융을 넘어서 이 금융을 넘어선 것들을 실행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친구는 타행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주제가 고객의 선호를 잡기 위한 여행 모바일 플랫폼을 제안해서 수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는 것을 예상해서 모바일 뱅크를 매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선호 분야와 여행 수요를 여행 수요 그리고 금융을 연결한 그런 참신성을 인정받아서 수상했다라는 내용 이 점들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죠. 이 점들을 스마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계기도 밝히고 있는데요. 고객 그리고 금융 외에 고객의 어떤 선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나가면서 이런 공모전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썼던 표현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본인은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공모전 참여로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면 공모전 참여로 고객의 니즈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의지가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죠. 이것들은 정신적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물리적인 부분에 함몰되어서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 여기 이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정신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점들도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를 하면서 영업점 창구에서도 분명히 아이디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은행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포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그리고 이런 경험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작성해달라. 똑같이 천바이트죠. 출제자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은행 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은행이라는 곳은 돈과 관계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까다로운 고객들이 오셔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또는 왕왕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눅들고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친절하게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 상황에서 극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조직 적응 능력, 동료들과의 조직 적응 능력, 고객과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지원자의 유연한 어떤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와 타인과의 어려웠던 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제시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미래의 타인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도 인사팀에서는 명백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과 극복 방법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서 어려움과 극복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꼭 두 가지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한 어떤 수동적인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보통 많아요. 우리가 이 분량이 1000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장악하게 기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600에서 700바이트 정도가 본인의 해결이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데 할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향하셔야 되고요. 사실 인사팀에서 관심이 있는 내용들은 어떤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쓰기롭게 해결했는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였는지 그 점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분량 조절을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합격 자소서 보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말, 목하이봐요. 사실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이시죠? 이 내용은 베트남 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두갈식으로 제시를 해요. 리서치 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선박 검역 만족도를 조사하는 리서치 회사였는데 관계자의 외면으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극복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살펴볼까요? 국적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선박이기 때문에 이 선박이 어느 국가에서 출항을 해서 도착을 했는지 국적을 파악하고 국가별로 인삿말이 다르죠. 다른 인삿말을 파악하고 재치는 농담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지를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설문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혜나 수종과 등 우리 고유의 음료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목하이바 요라는 말은 하나 둘 셋 건배라는 베트남 말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선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반가워하면서 흔쾌히 설문에 응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극복 방법 여기는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내용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항해를 마치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설문지를 내밀고 바로 설문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새로운 업무는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치있는 농담과 그리고 인삿말 그리고 우리 전통 음료를 대접하면서 스무스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도 말로만 고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적으로 고객의 상황이 되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꼭 밝혀주면서 인사팀에게 나를 뽑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소서는 모두가 거부하는 자리 내려놓은 나 이 친구가 겪었던 어려움은 시중은행의 대회 활동에 참여를 할 때 장기장을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무표정으로 코믹한 춤을 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팀장으로서 팀이 돋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춤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춤을 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쑥스러워서 꺼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진해서 맨 앞에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맨 앞에 섰죠. 물론 춤을 추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는 좀 감정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배려를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쑥스러웠기 때문에 팀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직접 나섰다. 본인이 솔선수범했더니 모두가 웃으면서 즐겁게 연습을 했고 이것들은 준비했던 것들이 큰 웃음을 줬기 때문에 1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느꼈던 점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팀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점은 은행도 혼자만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후배 행원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인사팀이 선호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포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영업점 행원이 된다면 지점을 위해서 누군가는 고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나서서 먼저 나서서 동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라고 본인의 어떤 긍정적인 능동적인 포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아래의 제시어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1000바이트고요. 아래 제시어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열정 두 번째는 신뢰와 책임 세 번째는 최강의 팀워크 네 번째는 고객의 행복입니다. 자, 이것들은 기업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신뢰와 책임, 제강의 팀워크 창조적 열정 이것들을 통해서 공급적으로 고객의 행복을 책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순서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바로 작성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것들, 어떤 구성으로 이것들을 나타낼 것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아까 보셨던 그 IBK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 이것 이것들을 보셨고요. 이것들을 제시한 것은 기업은행의 직원으로서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 중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그런 순서가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성향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가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실천하는 방법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최상의 핵심 가치 고객의 행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맨 처음이 돼도 되고 맨 마지막이 되어도 되지만 이것들의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서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많은 자소서를 읽어야만 하는 인사팀을 배려하는 것도 꼭 필요한데요. 줄글식으로 어떤 문단의 구분 없이 주저리 주저리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1, 2, 3, 4 또는 어떤 다른 구분값들을 줘서 인사팀에서 이 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들이 작지만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쭉 제시하는 그런 나열식 방법보다 이게 지금 1000바이트 내에 4가지 항목을 모두 다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사례보다는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그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합격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이 친구는 고객의 행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을 느껴야 은행이 있을 수 있다. 은행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최고 왕이라는 공연불보다 그냥 주문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기고 위해야 고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만 은행이 고객들이 은행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객과 은행의 관계는 신뢰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선관주의 선관주의 이 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요. 선관주의 책임이 행원의 기본이자 지향 목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강의 팀워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강의 팀워크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힘이 최강의 팀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포지션을 이해하고 상호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한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고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주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고 화합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 친구는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적 열정입니다. 자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행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 영업점 고객 게 어떤 피드백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불만이다. 이런 것들은 좋았어. 이렇게 하는 어떤 피드백들이 모여서 조금씩 큰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모여서 창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직원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그 그것마저 그 자체가 창조적 미끄럼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 가치들을 잘 이해하고 어떤 특정한 대단한 사례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물론 불량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연역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자소서 다른 자소서인데요. 이 친구는 단 하나의 목표 고객의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이 존재한다. 고객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혼자의 목표가 아닌 최강의 팀워크를 기반으로 창조적 열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앞서 제시했던 자기소개서와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는 각각 하나하나 하나 항목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 키워드들이 키워드들이 핵심 가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단을 먼저 하나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행복인데요. 설립 목적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테일 금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행은 사실 기업금융 위주로 했기 때문에 리테일 고객이 굉장히 적어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고객들로 받은 예금을 대출로 바꾸는 전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맡기는 예금이 증가해야만 중소기업을 더 살릴 수 있는 대출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여기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로 고객의 행복을 드려야만 리테일 금융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뢰와 책임을 얘기합니다.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 신뢰감이 없는 은행원에게 그 누구도 자금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책임을 지켜야 된다.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번외로 1번에서 4번 항목까지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준정규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창구 은행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미리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 경험들이 있다면 한번 써보라라는 그런 기술서고요. 이것들은 의무적인 내용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NCS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NCS가 전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2017년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NCS의 핵심은 지원자가 보유한 산업과 기업 직무 관련 지식 기술 지식 기술 태도를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혹은 졸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때 하시게 될 수 있는 경험들은 사실 여기 지금 클라우드 내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직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들을 뽑아내셔서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직무관련 경험 기술서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위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중복되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겁니다. 네 물론입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술한 직무관련 경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시오라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중복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상세히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관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직무기술서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이 없으면 기재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하신다면 이 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기업은행 취업 준비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